참자 참자 이불을 덮고 보았느냐 나는 차와 인생을 같이 한다 이게 뭐야 이거 침대 아니야 침대 하고 이 옷 같은 거를 밑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밑에 정리가 되면서 빵빵해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밑으로 기울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 이 차에는 샤랄랄랄랄랄 패브리즈 오케이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궁금해요?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어딘지 안 알려줬구나 미안해요 어디 가냐면은 낚시가요 오늘은 낚시 만들기 위에 분 찍었으니까 낚시 밥이나 먹자 그러지 뭐지요? 어 일어나야지 빨리 나와 밥이나 먹게 아 알았어 어 우선 성향저수지로 와 안녕 가 아니 거기에서 밥을 먹게 거기서도 먹게 맛있는 거 해도 되니까 빨리 와 너 계속 뭐 구이 같은 거 하려고 했지 아 그런 걸 왜 해 그쪽으로 바로 와 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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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어우 씨 아 난 이게 맞을 줄 몰랐어 아 미안 야 이건 좀 아니잖아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맨날 지구만 낚으려고 하고 물고기는 다 어디가 불었나 고이 피차 와 무겁다 이제 얘는 가져가서 형 먹어 아저씨 낚시하러 오셨어요? 따라왔어요 여기 사장님이 잘 잡아요 누군데요 사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사장님이 저희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라고 아 작사장 아 여기 아 그 사람 알아요 아니 맨날 고기 잡는다고 이인병하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유명하신 분이더만 모태 차가운 사람이에요 저희 사장님이지만 같이 좀 이따만 좀 빨리 가십사 어 사장님 오십사 잘못했어 죽을래? 왜 안 그래도 지금 천장 약한데 천장을 두드리고 난리야 잘못했어 어 빅 하아 그 그렇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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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그렇지 가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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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, 짝꿍게임 아니야, 뽀뽀게임이야. 자, 10만원째 들어갑니다. 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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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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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?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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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1,000원 1,000원 안가! 뽑을때까지 안가, 한만원 3,000원 3,000원 1,000원 3,000원 3,000원 빨리 소요해 됐어? 봤냐고 됐다 잡았다 야 세상 누구냐? 들어와 들어와 야 인간적으로 정까지는 나와야지 그래 2,000원에 모든 걸 맡기겠어 그래 2,000원에 모든 걸 맡기겠어 같이 차렸라 제대로 잡았다 크로치 크로치 나 1,000원짜리 하나를 보는 거 보여줄게 봤어 봤어 이게 인형뽑기지 내꺼야 버러들이 하나 더 안 빠지나? 봤어 나는 인형 아 이거 언더웨어야 언더웨어 몰라 가진 거 있어봐 봐볼게 맞겠다 이거 바깥이다 얘기지 말고 이 ㅆ 된다 봐라 자 딱 이렇게 넣어줘버려 그렇지 그렇지 안 돼? 1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 방송을 종료하는 BJ 자기야 꽃입니다 자기야 꽃투브 자기야 꽃투브가 3월 달부터 대폭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 2 3 4